황금향이 요즘 아주 제철이라고 해서 황금향? 네, 황금향 좀 우리 맛 좀 보러 왔어요 이거 황금향 농장이거든요 뼈아리처럼 노란 옷 입고 새콤달콤 향긋한 동그란 귤 황금향 뭐 한라봉 한라봉, 천혜향, 레드향 약간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냥? 아, 큰 귤 기재양, 겨울아는 먹어봐서 맛을 알아 마시 한번 먹어보 쿠왕 어, 먹어보 쿠왕 먹어보 쿠왕 주스, 주스, 주스 그렇게 과육이 많아요. 이 황금향이 지금 먹어보니까 신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. 네, 그게 장점이에요. 신맛이 없고 과즙이 풍부하고 속껍질이 얕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누구나 먹어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귤을 먹으면 귤 속껍질이 있잖아요. 그 속껍질이 귤은 조금 질기잖아요. 입에서 가서 노는데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. 그러네요. 맞아. 그러네요. 그래서 더 주스같이 느껴지마요. 그래서 입에서 녹는 것 같은 느낌이야. 이렇게 돼. 이렇게 묻지 마. 근데 이게 되게 부드럽다는 얘기야, 내가. 금방 먹었어. 그 껍질이 안 느껴져. 해, Burrachi. Mr. Sunman, someone to hold would be so peachy before it too old. so please turn on your magic beat. Mr. Sunman, bring me a dream. bring me a dream.